와 이거 설만한 차가 진짜 많은데 이거 와 이거를 왜 폐차를 시켰지? 와 이거 티즈인데 티즈 아직 살만한데요 아직 안에는 완전 분해를 해놨네요 와 진짜 이정도면 깨끗하다 와 이거는 그냥 바로 타도 되겠는데요 휠도 이거 주는 까리하이 휠도 좋고 와 이거 뭐 이 정도면 진짜 A급인데 할만한데 휠도 좋은 거 꽂아놨는데 이거는 또 아 우리 스포츠카의 대명사죠 대명사 투숙카니 와 좋다 이 봐라 이 뽀피스턴 뽀피스턴 달려있네 뽀피입니다 뽀피 아 색깔도 좋습니다 우리 스포츠카의 대명사 또 스포츠카 크면 노란색 노란색 아닙니까 노란색 아 이거는 스파크 스파크 와 이거는 진짜 이것도 진짜 좋은데 상태가 어디 뭐 험 잡을 데가 없어요 와 이거 진짜 깨끗한데 와 안에 또 가죽 시트 이거 옵션도 좋은 건데 아 진짜 좋다 와 이 정도면은 그냥 바로 타도 되겠는데요 여기 수입차도 있습니다 수입차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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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드레드 파이브 헌드레드입니다 파이브 헌드레드 500 500 입니까 500 포드 포드꺼 아 이거는 뭐 야 이 아까운 차를 이렇게 다 폐차를 시키는 거 보면은 참 그냥 살기 좋은 나라는 확실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아 또 그 또 점심시간 돼가지고 또 또 밥을 먹으러 오라 해가지고 또 예 감사하게도 또 밥을 먹으러 먹고 가라 하네요 예 예 예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 폐차맨 예 예 예 예